이혼을 통보한 남편에게 빙초산을 뿌리고 흉기까지 휘두른 여성이 검거됐다는 소식 어제 아침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중상을 입은 남편이 병원 10곳을 찾아갔지만 응급실에서 치료를 거절당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내용은 박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상을 입은 A씨는 화상과 출혈에 고통을 호소했지만 서울에서 응급실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소방구급대가 접촉한 일부 병원은 전공의 파업으로 의사 수가 적어 입원을 거절했고 중증 응급환자를 수용할 의무가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 3곳 역시 A씨를 받아주지 않았는데 이 중 한 곳은 더 위중한 환자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구급대는 서울시내 응급실 10여 곳에 문의를 했지만 결국 확답을 받지 못했고 A씨는 응급차에서 1시간 10분을 보내야 했습니다. A씨는 서울 강북구의 자택에서 24km나 떨어진 경기 의정부의 한 병원에 이송된 뒤에야 겨우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경찰은 남성의 아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계획범죄 가능성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présent한 과정에서 발라빈 것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